다문화주의하고 문화상대주의가 헷갈려진다는데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쓰시나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. 다문화는 간단히 말해서 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야. 그래서 문화공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슷한 게 다문화겠죠. 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자 얘들아 공존, 존, 존. 자 선생님이 지금 배에서 종소리가 나나 배고파서 나 분명히 핫바 먹고 시작했는데. 그런데 다문화,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싸우면 안 돼. 평화롭게 존재해야 돼요. 대표적인 것이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아니면 스위스 같은 곳. 이게 공존이야. 그다음에 갈등은 한 지역에 여러 문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맨날 싸움나. 오케이. 서로 없애려고 그래. 그러면 이제 그게 갈등이 되는 거야. 문화상대주의.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많이 나오죠. 상대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그냥 인정하는 거야. 존중하는 거야. 내 문화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는 좋은 거지만 경계해야 될 게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또 경계해야 되죠. 자 문화상대주의는 좋아. 하지만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. 예를 들어서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명예살인. 전조.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.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일찍 결혼시키는 좋은 풍습. 이런 것들은 얘들아 인정하면 안 돼.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. 그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안 돼요. 그다음에 뭐 사대주의 같은 거. 그건 나쁜 거야.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. 오케이. 자문화중심주의도 나쁜 거야. 하지만 문화상대주의는 좋은 거야.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. 자 문화사대주의 나빠. 자문화중심주의 나빠.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나빠. 하지만 문화상대주의는 좋아. 끝. 이게 핵심이에요.